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전쟁 상대방측에서는 쉽지 않은 전쟁입니다 쉽지 않은 전쟁인데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 러시아 온다고 하니까 우리가 더 세요 어 인력만 인력은 많아 우리가 전쟁기모 졸라크다 지휘관 없어? 하나 뽑아주자 맨프리드 링켄도프 도프자 상인해주군 3자리 반가? 어 태인이 형? 태인이 형이네 예술가 프러시안 문화를 가지고 있고 태인이 형 전 히틀러가 아닙니다 유태인 형님들 태인이 형님 형님 하고싶은거 맘대로 해 나나 아직 히틀러는 아니야 아직 라치 독일아는 아니야 그냥 독일이야 아직 일단 리투아니아 뺄게요 저 버러지 새끼 저희 저희 뭐였더라 우리 페리치 베르크 저쪽 졸라텐데 저새끼 스코네 어러지 새끼가 스톱 콜룸 바로 올라가 노르웨이도 참전했어? 상대방 상대방측이 세긴해 진짜 거의 저 미친새끼 진짜 오스만새끼 화력보석 함대가 129척이 나와요 저새끼 진짜 삭돌아예 와 돌아버리겠다 진짜 와 진짜 일단 똑같은 노래 자제요 뭐야 이거? 고트란드 고트란드도 좋던데 이념 어우씨 맥 졸라 걸려 오오 야 씨 스코트란드 잘 싸우네 스코트란드 수도 수도 털어라야 그냥 마이너 3점 전쟁 시작한지 몇 개월 됐다고 벌써 인력 날라가는거 보소 어리 털렸어 아 아 최대한 종전쟁은 오우 마이너스 적잖아 스웨덴 노르웨이 일단 이거 스칸디쪽 일단 빼 북쪽이랑 요기 동쪽에서 오는 새끼들 신경 안쓰게 남쪽에 있는 오스만이나 때리게 아이씨 장군 죽었네 준주자 지도 통치 역량 아 장군 벌써 죽어 궁극주의 울려 그래야 오스만이나 비빌 수 있어 와 씨 진짜 인력 살살 녹아요 스웨덴 하 새끼 정신 못차렸네 아 잠깐만 왕이라도 대충 써 전쟁은 뭐야 이 새끼 일단 리투아니아 꺼져 하 미친 새끼 수도 먹었는데 75점 나갔는데 안 꺼진다고? 독한 새끼네 진짜 와 진짜 개독한 새끼야 이거 어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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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 진거 아니지 케밥새끼들 진짜 빨간새끼들 진짜 거의 공산주의급이여 아 씨 케밥이구나 리투아니아 대충 빼고 이제 오스만만 빼면 전쟁이 이기는거야 무조건 됐다 리투아니아 아이씨 잔 독한 새끼 독한 새끼 진짜 꺼져 아이씨 아이씨 무슨 요새 이렇게 가야돼 개같은거 누구야 오스야 참전하 참전한다 하지 않았어? 야 오스차 불러준 불러준거 같았는데 오스차 안왔네 와이씨 전투 스토컬로 먹었다 이 개새끼 스웨덴 아 미치는 새끼가 독한 새끼 애들이 너무 독해요 진짜 무슨 와 진짜 레알 무슨 공산주의 국가들이랑 소련이랑 상대하는 줄 알겠어 이 빨간색 진짜 너무 무서워요 진짜 와 전쟁한지 얼마나 2년 4년 됐는데 시바 인력이 십몇많이 달라갔어 벌써 쓸데없는 죽음 와 일단 군대 제군대 싹 다 맥스야 이게 야 너는 그냥 노르 이단 뭐였더라 아이씨 리그와니 방금 터지고 있어 알프레드씨 지금 6. 몇 나오냐 6.69 나오네 장군 뽑아봐 알프레드씨 이런 내가 이런 장군을 믿고 있었다고 얘 쓰고 궁극주의 계속 올려 눈에 눈은 위에는 이 규율에는 규율이다 114.7 64 67 일단 우리 프러시아는 괜찮아요 우리 프러시아는 영통 괜찮은데 뭐야 이거 황금기 터트려 아이씨 7 나올걸 7.1 거의 지금 아이씨 일단 오스티아랑 러시아가 열심히 방어해준다 그래도 15 찍었냐 케밥 아 케밥도 15 찍었어 스몰랜스크 러시아씨 아니 우리 위대한 러시아제국이 슬라브의 왕이시여 왜이렇게 약해요 슬라브의 왕이시여 좀 분발 좀 하소서 강행군 쓸 수 있나 아 아직 행정 몇이야 우리? 아 행정 못찍네 딱 뚝배기 딱대 새끼야 케밥새끼 이게 너와 나의 차이다 귤 빠졌다 조금씩 거품 빠지기 시작했어 케밥새끼 케밥새끼 거품 빠지기 시작했어 뭐야 이거 밀란 정면? 야 꺼져 붙지마 아 붙지마 이새끼들아 나 인력 없어 어 아 잠깐만요 얘가 3342 3342 3341 조금 더 약하네요 일단 케밥 고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와씨 요새가 뭐 오스트리아도 무시할 만하지 않는데 규율이 너무 낮다 얘가 오스트리아 왜 갑자기 사격 올라갔냐 이내 전술로 가 우리 야 미친놈들아 와 졌어 야 케밥 어떻게든 빼야겠다 일단 강행콩 쓸 수 있게 15테크 찍어주고요 8측 꺼져 강제개정 뭐야 홈트기번 이상 이상 오 와 케밥새끼 이 새끼 봐봐 독한 새끼 진짜 진짜 개독한 새끼 시발 말이 됩니까 이게 저 새끼 싸워도 군대가 실력이 11마리 남아 미친 진짜 와 진짜 진짜 너무 무섭다 진짜 레알 연합 거의 뭐였더라 거의 추축국이 추축국이 러시아랑 상대하는 느낌이 쏘렬이랑 상대하는 느낌 이런 느낌이구나 미친 인력이 갈리지가 않아 진짜 와 러시아 왜 이렇게 약해 진짜 미친 놈들아 와 케밥은 또 삼성이야 이 새끼 사기가 3.5에요 너 무슨 파산났어 이 새끼야 와 점수 쭉쭉 빠진다 진짜 아 뭐야 오스반 새끼 여기 못 오게 막아 러시아 춥다 이 새끼야 진짜 진짜 독하다 이 새끼 팔찌같은 새끼 종교 종교 바꿔 스코트란드야 노르웨 어떻게 됐냐 노르웨 열심히 담그고 있어 아 좀 분발하세요 레알루 리버하니 분리주의자 아 중복 중복 자제 중복 와 진짜 요새 언제 공성하냐 저기 와 진짜 미친 놈 야 이 106년대도 1밖에 안 깎이냐 3.4 와 우르반 네포 찍었어요 미친새끼 진짜 내가 공성하는데 1년 걸렸던거 미친새끼 공성을 한달말에 해요 진짜 상도라이야 저새끼 진짜 와 진짜 케바 빼는거 빼고 불쌍한 나폴리 고통받는 이탈리야 어 씨바 됐다 숨통 막아버려 씨로 털어 이 개새끼 괘씸한 새끼 일단 이런 짜잔한 국가들 이런거 국교 밖 개조 안 되네 안 돼 안 되면 쪼개야지 괘씸한 새끼 꺼져 새끼야 강제 개정이 안되면 그냥 부숴뜨려 주겠어 안 되면 쪼개야지 어떡하겠어 아직 개신교 나쁘지 않다 어 뭐야 오벨츠펠르트? 뭐야 야 야 여기다 그냥 포 갖다 부어 그냥 와 성문이 안 부셔져요 피니스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새끼들 나한테 이자 받어 이자 놀이하네 이 새끼들 못된거 배워가지고 나쁜 새끼가 팔츠 안 나가 안 나가 딱대 새끼야 어디 노르웨이 노르웨이 안될껄 아이스란드 불쌍한 아이스란드 독립시켜 침 꼴벅 케밥 새끼 한번 싸워보자 100 딱대 뚝배기 딱대세요 도망가 저 상식이 안 통하는 새끼 진짜 미친 새끼 저거 아니야 군대를 저렇게 움직여 7.2 규 117 교환비 5졌다 콘사지노폴리스 어떻게 됐어 아 공성이 안 돼 딱대 아직 우리 인력 많다 케밥새끼 한번 싸워줘야지 우리 프로이센 안전합니다 나만 괜찮으면 돼 강해군 써서 잡아 딱대 어리 밀란새끼가 이탈리아새끼가 도망가 115여인데 온다 저건 못 이기겠다 야 도와줘 와 케밥 개극혐 뚝배기 딱대세요 내가 잡으러 갈게 그냥 밀란하 뚝배기 딱대 밀루아 어디 가려고 새끼가 4점 점수 비볐다 어우 드디어 개같은 수도 털었다 독한 새끼 야 거기 싹 다 공성해 야 괘씸한 새끼 넌 괘씸하다 수도에다 불태워버려 어딨어 부질러버려 개같은 놈씨 괘씸한 새끼 누구야 콩탄치 빠졌네 그렇게 나가겠다 알겠어요 한번 네가 죽는지 내가 죽는지 한번 봐보자 리토 아니야 프로방스 프로방스 독한 새끼들 나갈 생각을 하네 독한 새끼들 나갈 생각을 하네요 오우씨 이기고 있다 케밤만 나가면 된다 60, 68 너는 너 이 새끼 암덩어리 새끼 터키 국민들이 죽어간다고 죽어가는데도 저렇게 싸우는 버러지 같은 새끼 구룽이야 페널티 받고 내가 들어간다 케밥 새끼는 니네 국민들한테 사과해 뭐야 이거 새로운 대륙과 발견에 함께 거리가 먼 나라에 무역이 가능해지자 여러 신기한 물건들이 우리 항구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런 어찌 보면 이상한 물건들이 구입하거나 구입하여 초상화나 종교적인 형상으로 형상처럼 일상화인 일상화인 어쨌든 뭐 한편 선제우 왕과 소중히 하는 유니콘 풀이 단지 일각의 고래 어금니로 박혀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돈도 많은데 이로 한번 사치 좀 부려봅시다 사치 온 황제 새끼 밀라노 털어 니가 황제라고? 이탈리아 새끼가 어떻게 황제를 해 콘스탄티노폴리스 수도 털리니까 아주 힘들지? 딱대 어디 감히 케밥 따이가 케밥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지 들어오세요 딱대세요 어 퀘스트 뭐였지? 맞다 퀘스트 해야되는데 홀스타인 세금 6주인가? 퀘스트 끝 어 뭐야 아 하나밖에 안걸리셨구나 밀라노 함락 니가 황제 황제 수도 털었다 이씨 어 땡손이 당했다 버러지 훌륭한 운영능력을 가진 위블랙의 스토커프는 우리 전투에서 우리 군대를 사용해 바꾸고 있습니다 딱대 새끼야 규율 126.9다 새끼야 어디 새끼가 설마 지나? 아 졌어요 빨리 누를걸 쟤기랄 아크코뉴 새끼 꺼지세요 아 우리 독일이 지단이 프랑스 잉글랜드한테 개털림 아 안죽어 죽어 빨리 싸보이 영통명분 아씨 뭐야 케밥새끼 괘씸한 새끼 한번 불만도 많이 올려봅시다 오스만 네이지 앤 퓨리가 뭔지 보여주마 새끼들아 어딨냐 내툰데 보이질 않아 가질거다 다시알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